지난 5월 강원도 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 내 수출은 모두 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.7%인 3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같은 기간에 전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.5%가 감소했습니다. 돈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시멘트와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13%가량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